여기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상이 참 넓은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여행자들의 편의도 위하고 경제적인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간대를 네 권역으로 나눠놓고 있어요. 오른쪽부터 동부 시간대 Eastern Time, 중부 Central, Mountain, Summer Time, Pacific, 태평양 타임 이래서 네 권역으로 나눴고 Eastern Time에서 오후 5시면 Central Time에서는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1시간씩 바뀌고 있어요. 저희가 여행한 곳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Central하고 Eastern Time이 완전 경계 전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움직여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스마트하게 시간을 바꿉니다. 이것이 편리하지 않아서 시간을 못 바꾸게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. 자 같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원하는 곳이 이럴수할 때 sorts ofgov 살펴볼까요?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요. 자장ada인 Maya의 정도 시간을 보여줄게요. pages은 Go to 웨어킹을. parts- 넍 맞아요. 히덼러 wherever 있어. 이즈요. 구강을. 유지한 시간을. 아예. 시장ada인 crude. 소장ada인 Maya. 으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